형님 보면 취끈이 제일 이상하다, 취끈. 넌 나이가 이상하다. 너 진짜 나이가 이상하다. 취끈이 그렇게 이상하다? 취끈이라면 네가 적어도 서로 남아오면 돼야 돼. 한 마디만 하면 아주 피라미처럼 달려주는 거야. 피라미처럼 왜 달려주는 거야? 피라미야. 형, 저 있잖아요, 광수요. 광수 몇 살처럼 보여요, 광수?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요. 45? 아니야, 아니야? 아, 50, 50. 45.